안녕하세요. 9월 4일입니다. 어제 시장이 생각보다 크게 빠졌어요. 기술적으로는 며칠 동안 계속 미국 지수들이 행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반등을 시도했는데 결국은 고용지표 발표를 이번주에 줄줄이 앞두고 빠졌습니다. 어제 ISM 제조업 지표 발표가 좀 있었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10시 45분에 있었는데 이게 약간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왔는데 그 제조업 지표에 대한 영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다음에 11시에 발표됐던 ISM 제조업 고용지수는 좀 높게 나왔고 물가 지수도 예상보다 좀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. 물가가 높게 나왔다고 하면 사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멀어지는 거죠. 그래서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기술주들이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스닥이 하락이 조금 더 깊게 나타났고 일봉으로 살펴보면 은봉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죠. 3% 넘게 빠졌으니까 상당히 크게 빠진 겁니다. 어제는 하락이 원 레이로 그냥 쭉 흘러가 버렸는데 어제 그 S&P 거래할 때 제가 하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. 자 마지막까지 매도로 계속 접근하다가 마무리 했는데 쭉 빠졌는데 반등이 나올 것 같지만 미국장 개장하고 쭉 무너지는 모습은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. 자 오늘 또 그 지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월요일날 그 노동절로 인해 가지고 하루 휴일이어 가지고 ADP 비누호권 지표 발표는 내일 목요일날 발표합니다. 자 그리고 금요일날 정부 발표치 비누호권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고 그리고 오늘은 미국 노동부에 발표하는 구인 이직 보고서 이것도 중요합니다. 11시에 발표하는데 고인 지표 가지고 또 시장이 들썩거릴 가능성이 높죠. 자 일단은 오늘 구인 이직 보고서 발표 있고 내일 ADP 비누호권 지표 발표 있고 모레 금요일은 비누호권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금요일 비누호권 지표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일단 오늘은 선제적으로 11시에 발표되는 구인 이직 보고서가 향후 고용상태 돼가지고 약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좀 해줄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자 좀 특징적인 종목들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. 골드 한 번 보면 골드 여정이 계속 좀 하락 중에 있고 이제 고점에서 좀 밀리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어제 특히 물가 지수가 조금 높게 나오면서 미국의 달러가 강세 기조를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. 유로와 보시면 쭉 빠졌죠. 이게 오히려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파운드도 빠졌고 호주 빠졌고 뉴질랜드, 캐나다 전부 다 빠졌습니다. 엔화는 오히려 반대로 올랐어요. 경기 침체에 우려가 좀 있다 보니까 통화 중에서는 안전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엔화하고 스위스 프랑은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나머지 통화들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. 오히려 오펙크 플러스에서 리비아의 원유 생산량 감소에 따른 나머지 산유국들의 증산 이 문제를 언급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급격하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. 생산량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수요가 둔화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죠. 일단 지난번 저점 작년 말 12월 달에 형성했던 저점까지는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다. 거기 저점이 68.97 69달러가 조금 깨지는 그런 자리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고기를 조금 더 뚫고 내려갔다가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. 간단히 말씀드렸고 오늘도 중국시장 홍콩 항생지수 가지고 또 덤벼보도록 하겠습니다.